추천 안녕하세요 큐브라즈 입니다 저는 마리아 써마 머핀 래쉬 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곡은 Sun Father Great의 Universal của Youtube 이 곡은 제목 그대로 피메일에 엄청 끌렸고 저희가 아티스트의 보이스와 비트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의 곡이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의 컨셉은 통보이고 걸시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한 라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의 남성적인 정장을 믹스매치 해보았습니다.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을 수강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네뿐만 아니라 함께하신 수강생분들까지 8명 모두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어요. 저희 8명이서 이렇게 멋지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